더욱 단단하고 가볍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락앤락 하드앤라이트 눌러붙고 무겁고 그리고 힘든 세척으로 사용방법이 까다로운 스테인리스 조리도구 하지만 알루미늄 조리도구는 세척이 월등하며 무게가 가벼워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열 전도가 뛰어나 조리시 맛을 더욱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 또한 절감해주는 환경친화적인 조리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리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국 소비자들은 조리도구 하나 살 때도 이게 가벼운지, 코팅력이 뛰어난지, 소재가 안전한지 거기다가 합리적인 가격대인지까지 다 따져보고 사잖아요 한국 소비자들은 조리도구 하나 살 때도 제가 이렇게 피막 처리된 제품을 전문 요리사가 쓰는 제품 또 캠핑용품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드앤라이트가 시중에 나와있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와 정말 까다로운 대한민국 주부들에게 제격인 것 같더라고요 전세계 주부들이 바라는 편리하고 긁혀도 안심할 수 있는 락앤락 하드앤라이트 제품은 하드 아노다이징과 코팅라인을 동시에 갖춘 최첨단 생산시설을 통해 가장 우수한 조리도구로 탄생합니다 하드 아노다이징 특수 공정은 우수한 알루미늄 원재료를 산화시키고 세라믹처럼 단단한 알루미나 세라믹 보호막을 생성하여 더욱 단단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항공기, 건축물 등의 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고도의 기술로 내구성에 있어 차원이 다른 제품을 완성시킵니다 특히 알루미늄 산화 과정에서 생기는 다공질 표면은 코팅 도료를 더욱 잘 스며들게 해 강력한 코팅력을 더합니다 요리를 할 때 식재료의 신선함이 중요하듯 순수한 원료로 만들어지는 락앤락 하드앤라이트 이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락앤락 하드앤라이트 제품으로 요리에 즐거움을 더하세요 락앤락 하드앤라이트 락앤락 하드앤라이트 아멘